안녕하세요 강피디 입니다 여기 청라 현장이 벌써 네번째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 온지 날짜로는 지금 한달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요 자재 블럭이 조금 늦어져서 계속 일정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옹벽 블럭 위에 이게 마감입니다 이렇게 지금 뚜껑을 얹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캡 안 올린 쪽은 지금 저런 모습이구요 그래서 요거 마감 작업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요 뒤쪽 화단 안에 이제 화단 부분이랑 길부분 해서 이제 요쪽도 정리를 한번 싹 할 거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사만 받아 놨잖아요 그래서 마사 흙도 정원 흙도 토양계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작업 하려고 합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보면은 처음에 보셨을 때 알듯이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옹벽도 없고 그냥 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하다보니 정원이 생각보다 어 작업 공정이 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요 뒤에는 제가 작업을 안 찍었는데 이랬던 공간인데 요 뒤도 지금 아직 마감 안되는데 요렇게 돌 싸서 잔디밭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선은 요 옹벽 블럭 마감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바다 이제 요 땐 좀 설명드릴 게 있거든요 이제 흙 만들고 할 때는 그때 카메라 켜서 또 이제 정원 만드는 팁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흙 정리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흙 정리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쪽은 마사토를 받았었는데 이 마사토에 지금 피트머스를 한번 뿌리고 섞어줬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피트머스를 여기다가 뿌리고 삽으로 한번 이렇게 두집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지금 흙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토양 계량 방법은 업체마다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피트머스 하고 태비 두가지 놓고 토양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태비는 눈 상태가 아니에요 어 그 이유는 이제 여기도 저 옆집처럼 저런 큰 나무들 교목을 심어야 되는데 교목을 심을 때 어 비루크가 있으면 안 좋아 갖고 교목을 먼저 다 심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태비를 뿌리고 섞으면서 초와 관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뭐 제가 피트머스는 여러 번 설명 드렸는데 중성 피트머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아마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산성 피트머스 일 거에요 그 블루베리용 그래서 블루베리용 보다 중성을 구하셔서 피트머스로 이렇게 토양 계량 하실 분은 중성 피트머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다 됐고 이제 식재하고 마감 작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앞쪽에 벽돌 깔고 하면 아마 요번주면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도까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욕조 식재할 때 그때 다시 카메라 켜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식재할 때 제가 다시 카메라 켜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앞쪽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변한게 이제 저 집 들어가는 현관인데 현관 쪽을 가리는 벽돌 조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돌붙임대고 요 앞쪽에 포장하는 벽돌은 지금 보는 이 벽돌입니다 검정색 근데 저도 요거는 처음 쓰는 건데 이건 수입 벽돌이에요 그래서 수입 벽돌이라 눕혀 깔아도 이쪽에 구멍이 없어서 요렇게 눕혀서 깔려고 합니다 해외에는 이런 소재들이 많아서 바닥을 포장할 때 여러 모양들인데 이래서 저도 미팅을 가게 되면 인사 같은 데서 보고 요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소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소재도 건축주분이 직접 수입해서 구입해 주신 벽돌이에요 그래서 요거 바닥 깔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실들은 다 기준선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두 개씩 해서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전체적으로 앞쪽 포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은 어제에서 크게 변한 거는 이제 어제 수돗가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저거를 제가 만드는 걸 수돗가는 걸 찍을라 그랬는데 아마 요거는 못 쓸 거 같아요 좀 늦게까지 하냐고 그래서 지금 포필 이용해서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 사이사이는 검정색 줄눈 이용해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는 수돗가고 요 뒤에는 이제 뭐 잠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요기는 이제 검정색 줄눈 집어넣으면 줄눈 집어넣고 저 태수구 자르면 완성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앞쪽 바닥 포장하는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식재할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요쪽은 지금 뭉쳐 있는데 에메랄드 그림, 블루엔젤 그 다음에 단풍, 배롱, 미산딸 밑에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분꽃나무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겉목초화류 장미는 저번에 사 오신 거고 그 다음에 희어리 장미조파 청나래고사리 후스타 그 다음에 팝티시아 그 다음에 셀비어 작약 꽁애비름 뭐 수국 저건 앤들리스 엄마 그 다음에 불뚜아 그 다음에 금껑의 다리 그 다음에 금껑의 다리 뭐 캐모마일 병꽃 은사초 그 다음에 아스타 아 이거 꽃 이쁘게 패 있네 장미조팝 조팝 종류가 이쁜게 많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말발도리 타임 백리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북꽃 라임나이트 은숙 호스타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이것도 자주 심는데 매화홀떡이라는 품종입니다 꽃 이름인데 이게 꽃도 오래가고 꽃도 이쁜 거 같아요 그래서 정원에 심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보이는 거 이렇게 설명 드렸고 오늘 여기를 이제 다 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완성된 영상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면 될 거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여기 식재하고 아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가 공용 부지입니다 공용 부지 근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이 정도의 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작업을 해야 돼서 잔디를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복구 작업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 내 시공을 할 때 이게 똑같은 면적이어도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 견적 금액이 틀려져요 여기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으면 지금 이 복구 비용이 견적이 안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정원의 견적은 현장마다 똑같은 견적이어도 틀리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오늘 저쪽 복구 작업하다가 이쪽 도와줘야 될 거 같고 여기 식재 작업하는 거 우선 그 타임리스로 한번 먼저 찍어 볼게요 또 뱃살 DLC 그 다음에 입니다 7 뱃살 점은